오늘따라 또 비가 오냐? 그러니까 아휴 비가 오네. 아휴 괜히 따라 왔나 봐. 왜? 피곤해 아침 6시부터. 아이고. 투덜거리면서도 새벽부터 엄마를 따라 나선 아들 형준 씨. 같이 함께 가셔서 너무 고맙고. 지금 지나가는 이 주의선호 기억하니? 나이 먹은 아저씨가 주의하고 계셨거든. 지갑을 안 갖고 왔다 그래갖고 8만 원어치 주의를 좀 해달라 했는데 해줬는데. 안 내고 갔어. 아니 돈도 안 주고 사람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아니 그런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있냐고 어디 돈 떼어먹을 데가 없어서. 그 아저씨 돈을 떼어놓으냐고. 사람을 믿으면 안 돼. 근데 내가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내가 요즘 차니 뭐니 다 없었겠니? 그러니까 엄마는 보증을 극해서 그랬는데 또 믿어가지고. 내가 보증이 됐잖아. 이제 내가 보증을 됐잖아. 뭐야 이게 연대 보증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안하지 내가 그런가 봐. 아들밖에 믿을 데가 없다는 거지. 이제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얘 밖에 없어. 우리 아들 착하고 성실하고 가다가 좀 짜증을 부려서 그렇지.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모로. 그래도 난 네가 제일 좋아. 너밖에 없어. 사랑해.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빨리 사귀어야 돼. 아이 나이 무슨 남자친구냐. 며느리나 있으면 데리고. 지금 내 몸 하나도 건삭이 있는데 무슨 며느리야 지금 며느리 생각해. 티격태격하는 사이 도착한 곳은 팔궁산 동화사. 불자 가수인 엄마와 함께 사찰로 데이트라도 나온 걸까요? 식사를 먼저 드시네. 엄마 적어야겠디. 나 적어야 돼? 집표째 엄마. 아들 장가가게 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었지. 말할 때마다 핀잔을 들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엄마의 소원. 모자 됐는데. 마흔 넘은 아들 장가 보내는 것.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올려봅니다. 오늘 사찰을 찾은 진짜 이유. 불교 문화축제 무대에 초대 가수로 오르게 된 것인데요. 계속해서 더 멋진 가수분 소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불자 가수이시고요. 이를 매니저로 동행한 아들 형준 씨. 장미아 씨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 하지만 무대에 사면 없다는 기운도 솟는다는 장미와. 그런 엄마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아들. 공연하는 어머니 보실 때 어떠세요? 한 집 앞을 60년을 한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런 거 보면 대단하시죠.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파워풀한 가창념. 청중들을 사로잡는 장미화. 인생의 고달팠던 시간들도 노래가 있어 견뎠고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당신은 천생 가수입니다. 이번엔 아들 형준 씨의 아버지를 만나러 갈 차례. 노래하는 스님으로도 유명한 지거 스님이 형준 씨 아버지라고요. 재호가 나오고 돈 다 뜯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이랑 저랑 서울 영등포에서 장애인 복지관, 노숙인 복지관. 그러니까 우리 만난 지가 한 25년 된 거야. 20년, 20년 정도. 20년이 훨씬 넘었지. 그때 이제 내 내 상자. 아들내미 된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스님이. 수계식 해 주시고 그러셨더니. 기억나세요? 수계하면은 이제. 불제자 나의 제자 상자. 그리고 이제 솟가락 치면 아들. 스님이 그래도 상자처럼 아들을 또 길 인도해 주실 거고. 이래서 굉장히 편안해요. 스님. 아이고 제가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어쨌든 형준이를 잘 거두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이 맺어준 부자 사이였네요. 회사 때 송혜 선생님 사이 봐주고. 남궁옥 부서 선생님도 와서 하고. 장미화 선생님도 하고. 많이 오셨죠? 가수님. 노래하고 그럴 때. 나도 이제 그 같이 거기서 끼어서 노래하고. 그러다가. 송혜 선생님한테 인생은 다 그런 거란다 그 노래 만들어드렸는데. 작사 작곡을 내가 했어요. 네. 너 작사 작곡 잘하잖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지금 그거. 고시계 시간은 세월 따라 흐르고 스쳐간 인연을. 아쉬워 말아라 인생은 다 그런 거란다. 우와 Regardless. 어떻게 그런 거를 쓰세요. 근데 이렇게 법장에서 불러도 되는 건가요 선생님. 사수. 부처님 가르침 고자. 장미화 보살님이 힘든 그런 과거도. 인생이 다. 그런 거니까 원래 연예인 활동하고 또 그러다가 아는 사람들 잘못 엮여가지고 돈도 거금도 떼이고 누구나 인생에 굴곡은 다 있는 건데 우리 형준이 엄마 장미아 보살님도 굴곡이 많았지요. 그래도 우리 장미아 보살님은 불심이 워낙 깊고 남들한테 자비를 베푸는 포시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큰 불심과 자비심으로 진한 역경을 다 이겨내시고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노래를 좋은 노래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